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마나 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선거가 그렇게 복잡한 게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장선거나 대통령선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 준비해가지고 투표함 이름 투표지 넣고 그다음 깐 다음에 세면 끝나는 겁니다. 콩알만한 나라에서 무슨 전산을 쓰고 뭘 그렇게 투표지 불기를 쓰고 그렇게 합니까. 한 표 두 표 세면은 그게 뭐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걸리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거의 전 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관찰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검정이 불가능한 선거가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고 정당조차도 자기들의 표를 빼앗겼는지 도덕질이 당했는지도 전혀 검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기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사람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동일한 표만큼 당선시켜야 될 사람에게 표를 옮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전산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만, 이백만 정도의 참관인들이 날 밤을 새더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들이 선거 사기를 쳤느냐 그들이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도덕질했냐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공개조차 하지 않는 공상당 선거처럼 앞으로 그렇게 바꾸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가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공개가 되고 관외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 국회자투표자들이 모두 다 분류가 돼서 발표가 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양반들이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었구나 전산적으로 낙선시켜야 될 그런 후보의 표를 빼앗았구나 그거를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를 세 가지 여름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사용했던 방법처럼 화끈하게 이번에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선거 사기를 치면 선거 데이터가 동일한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조금 조심스럽게 조작하게 되면 조작이 현장에 줄어든 형태의 선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놀래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으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선거 데이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선거 데이터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거 사기 짓을 한 것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두 번째 방법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거 데이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가 가장 여러분 잘 말해주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17개의 전국의 시도 시도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받은 관내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차익값을 후보별로 그린 겁니다. 이재명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이런 현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두 번째 차익값이 무진장 큽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플러스 2% 플러스 12%입니다. 10% 정도가 나오면 저는 이 수치를 미친 수차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을 확실히 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가 나옵니다. 차익값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구성된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이 특정 지역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다른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투표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100% 뭡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익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의 수만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 다 이긴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은 어떻게 나오냐? 차익값이 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통상 조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조작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빼앗고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전산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잘 드러낸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래프를 만든 주체는 그냥 누군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환산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상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선거가 정상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앞으로 망해도 그렇게 저는 놀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가 도둑질을 당해도 그냥 다 당신이나 열심히 해서 규명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위 17개 시도 가운데서 하위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민주당의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엄청나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내 사전투표 수를 빼앗긴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상당수를 빼앗겨서 그 표가 전산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 이동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옆에 여러분 심상정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심상정이 각각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수만큼을 빼앗아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줬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조작이 이정도가 남았어도 대한민국의 검찰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4.15 총선에 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고 3.15 총선에 그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고 2.15 총선에 그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다운 수사를 한 번도 진행 안 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에 직무감사가 허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가 그냥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현주소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조금 더 무리가 아닌 겁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관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넣은 게 안 보입니까? 윤석열이 함께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사기를 친 거죠. 이거는 뭐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그냥 조작이고 수천억 들여가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저것끼리 앉아가면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홍길동이 임격정이 갑동이 꺽순이 이렇게 정하면 될 거를.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수입해왔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의 모든 그런 행적들은 다 후보별 득표수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이 인간인가? 저게 대통령인가? 저게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후대는 그냥 짐승처럼 보입니다. 살이 분별 못하니까 그게 짐승이지 어떻게 인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인간이면 이걸 보고 뭡니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에 고개한 게 있는지 지켜야 될 게 있는지 급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물면 저는 그게 인간이라기보다도 그냥 짐승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짐승들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